며칠이지 13일 자 갑시다 2021년 5월 13일 오늘은 청라지 가자 자 피딩타임에 맞춰서 일단 맞게 탑을 먼저 때리고 올게요 대리도 하나도 없네 최소한의 주행길은 좀 참고하고 와야겠어요 오 왔다 사이즈 보셨나요? 3, 2, 1 탑을 추래지마 탑을 추래지마 야 이런거다 딱 건졌는데 가뭄치 않았어? 야 감지 말자 그거는 제발 야 진짜 이런거다 바늘트리하면 안돼 좀 모자라겠네요 좀 모자라겠네요 좀 모자라 야 이거 좀 모자라 야! 런커! 런커! 빵봐라! 빵봐라! 빵! 제가 이 맛에 청라지 옵니다. 제가 여기서 짜취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개척 갑니까? 야! 빵봐라! 얘 아직 산란 안 했네. 상처 하나도 없고 옷자는 안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개척 갈게요. 원래 아래 턱 닦고 하는데 어차피 이런거 안돼요. 어? 정말 쫙 폈어요? 저? 쫙 폈어? 옷이 그냥 넘네? 옷이 아까 내가 뭘 본거지? 내가 아까 55로 봤는데 55가 아니네요. 딱 50이네. 옷이 사이즈는 딱 50 50이 약간 넘어요. 한 50.2? 역시 장타 일단 얘는 아직 산란 안 한 것 같으니까 야! 예스! 예스! 야! 죽은지 얼마 안됐다 예 일단 굳었네요 굳었어요 딱딱하게 아까 여기에 분명히 붕어 하시는 분들 두 분인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잡아갖고 저렇게 내팽개 친 것 같아요 그사람들이 나쁜일이 있는거지 야이씨 무냄새 땅 파니까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땅 파니까 이상한 냄새 좀 썩은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미치겠다 여기서 배슬을 딱 잡았는데 탁 깨부르면 대박이겠다 맞죠 자 오늘 첫번째 뵙습니다 하지마 이 개XX야 아이고 눈뜨고 가셨네 아이고 눈뜨고 가셨네 저는 지금 배슬 장례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좋은 곳으로 가라 다음 고기 생겨서 보자꾸나 간다 고기 생겨서 보자 여기 여기서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커요? 아니요 작아요 작아 아니지 로드 땡기는데 오 미쳐라 엄청 큰 거 같았어 고기 멀리색 줄어네 멀리색 줄어네 멀리색 줄어네 로드 흰새가 아까 딱 보니까 엄청 크고 일로 온나 낚시줄 글렸죠? 응 아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아예 저 아닌데 아우 3.9방 3.9방 그래도 한마리 잡은게 어디입니까 지금 하루종일 토크 방송만 했는데 입낚시방들 야씨 드디어 잡았어요 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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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배쓰 사이드는 3.9방 되네 폐발하네 저기 한번 던져보고 가야지 저 섬으로 들어갈 수 있나? 잠시만요 여기 미끄리는 게 좀 있는데 그럼 눌러서 해야겠다 아 여기도 왔구나 내가 폰트 그럼 양보해 줘야지 나는 천사니까 흠 사이로 흠 일찍 입지러 왔다 입지러 왔다 흠 라임 끌고 가죠 후퀵 바느트리치야 겁나 멋있다 야 왜 쭉 끌려오냐 빠진거야? 아니구나 겁나 멋있지 야 이거 빵 좋다 야 목샷이다 간만에 목샷을 했습니다 자 수술 들어갑니다 간호사 매스 보셨죠? 고암소리 끔찍하다 이거지 두번째 뵙습니다 한 42 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렁크 잡았으니까 구독 좀 저 밥 먹고 켤게요 식사들 하세요 시국에 시국 밥 먹고 켤게요 아 섹시하다 미쳐버리겠네 갑니다 저 좀 이따 뵐게요 뭐 哈囉 Note